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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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좋다 크롭 사느라 고생 많았어 자기 오빠 쉬어 우디야 같이 가 형사님 형사님 송하영 현사님 걔도 재수가 없었죠 하필 거기서 내 눈에 띈게 잘못이라는거죠 내보이소 내 공짜로 막물하다 막 이래된거 아닙니까 뭐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인은 내 직업같은거지 오래 살아야되니까 그래야 더 많이 죽이지 이븐 맨날 다 하고만 있는거 볼 때마다 진짜 짜증났어요 팔다리 쓱쓱 썰어서 둘둘 안면덕개야 화장실 틀어버린 문턱 있죠 거기가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선이랄까 내가 결정하고 지배하는 삶과 죽음의 선 거기가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선이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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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랄까 깊은 물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? 엄청 무섭고 슬펐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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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